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예술 작품에 관심을 갖는데요. 이 예술 작품을 보는 분들의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예술 작품을 그대로 감상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작가의 내면을 보려는 시도도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예술가는 한 작품으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오늘 일과 사람 초대수님은 자신의 작품을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한데요.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중요 무용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 간장님을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오늘 아주 멋지신데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계시죠. 네네. 일정 좀 얘기해 주시죠. 이제 작가니까 열심히 작품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지도자로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또 모든 문화에 대한 교류 이런 것들이 바쁜 나라들이죠. 네. 이미 뭐 목조각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시는데 혹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생님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괜찮습니까?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요 무용문화재 목조각장 맞습니까? 네. 네. 사람들이 목조각장 하면은 어떻게 날 거는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다 하신 분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자연 환경인데 나무하고 우리는 뗄래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서 태어나서 또 나무로 집을 지어서 모든 기구들이 의식주에 나무가 속하는 것이 한 70%가 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불을 뗀다든가 옛날에는 모든 자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죽을 때에는 나무로 한 간 속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나무하고 우리는 뗄 수 없는 그 일생이 다 담겨 있는데 그게 소중한 걸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연 그중에 나무와 접하고 또 돌아갈 때도 나무와 접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은 중요 인간문화자이로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유명하시잖아요. 뭐 지난해는 런던 전시회 또 올해도 해외에서 전시를 해서 큰 또 좋은 평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제일 저희가 감명 깊은 것이 국내 전시회도 했지만 유엔 본부 방기문 총장께서 초대해서 그 많은 유엔 본부 대사 앞에서 제가 북도 치고 직접 조각을 통해서 퍼포먼스도 하고 6개월 동안 전시하고 저희 작품이 거기에 소장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행복했고요. 런던 전시회 또 여러 군데 불란서에 유네스코 또 멕시코주에서 또 국립방북관 초대전. 그동안 해외 전시회에서 한 120회 정도 전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첫 해외 전시회는 언제였습니까? 처음 해외 전시회는 일본에서 했는데요. 네. 네. 다카시마야 백화점 하랑에서. 그게 한 몇 년 전쯤이었어요? 그게 한 30년. 아 벌써 오래됐구나. 30, 40년 넘었는데 국내에서는 한 40년 전에 언주 시공간에서 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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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애국자가 되시는 마음으로 우리 문화를 세게 안인다는 것도 참 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 아주 열악하잖아요. 남북한 갈린 사항. 또 그리고 저희들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정말 한국이라고 하면 누구든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시를 하면서도 뼈아픔. 정말 요즘은 많이 알려져서요. 행복하죠. 네. 그러면 올해로 목조각에 이렇게 몸담무시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2살 때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배웠으니까요. 한 50년 좀 넘었습니다. 50년 동안 하면서 이 길을 걸었을 때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것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것에 대한 아주 인식하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문화를 엄청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에서 아주 큰 보람과 느낌을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장인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아시 nossas 이름대로 뭐죠?